극한으로 발전한 인간들의 기술력이 하나의 미학으로 자리 잡은 스팀펑크 시대. 신에게 닿은 인간들의 모습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있었습니다. 고철로 둘러싸인 세상 속 차가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었죠. 자동기계 그런트는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정에 이끌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적선 레드 스네이크에 잠입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이름은 네사 베일린. 모든 것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기술의 발전이나 전쟁 등 수많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가 담겨있었고 이를 노리는 악당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죠. 물론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연료탱크로서 노려질 뿐이었습니다. 넷살을 납치한 장본인. 선장 콜리스와 같이 말이죠. 상대를 누구보다 빠르게 제압하던 그녀이기에 붉은 뱀이라는 별명과 함께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악명을 떨치는 해적이었습니다. 그런트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나 싶었지만 그는 저명한 기계공이자 넷살의 아버지가 만든 오토마톤으로 넷살을 구하라! 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강렬한 희지마저 불어넣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최초의 AI 로봇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로봇과는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죠. 자세한 장본인은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등하게 싸우는 이들 하지만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지키는 것이 있는 자만큼 약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이들이 타고 있는 비행정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서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순간의 재치로 콜리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탈출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상황 이를 극복하기에 내사의 힘은 너무나도 미숙했습니다 악당이 선물한 최후의 바람 그론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악당이 kans금로 성격하러 να 그렇게 무사히 구출된 네사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는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의 시작에 불과했죠 그런트의 뜨거운 엔진 소리와 같이 네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날아다니는 배와 온갖 기계장치로 둘러싸인 배경에서 알 수 있듯 SF 장르의 일종인 스팀펑크 세계관 속 특별한 능력을 지닌 소녀와 그녀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전쟁을 무대로 하여 제작된 SF 판타지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시안아이드 작품 내에서 대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세부적인 설정을 나레이션에 섞어 영화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같은 세계관을 확장한 동명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전 메인 에피소드에 포함된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때문에 영화의 엄청난 퀄리티로 인한 시간 문제일 뿐 세계관과 등장인물의 설정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악역으로 등장한 쿨리스가 워낙 매력적이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캐릭터로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녀를 중심으로 한 과거 에피소드가 무려 8편이나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도 뭐하니 공개된 그녀의 설정을 조금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쿨리스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노예의 선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때 마침 그녀가 탄 비행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고 노예 상인과 해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일어났죠 그런 쿨리스의 모습을 본 해적 선장은 그녀를 내려가 선원으로 삼았으며 쿨리스는 자연스럽게 해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정신적 지주인 선장이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선장이 된 그녀는 해적단 레드 스네이크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등장인물 한 명의 과거 이야기만 들춰봐도 감독님이 제작하시려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과연 내사와 그런트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쿨리스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